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조금만 더 되면 바로 오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영입니다 뭐하고 계셨어요? 잠깐만, 여기 조금만, 조금만 끌게요 조금만 이걸 끄면 돼요? 이 마스크는 우리 다 마스크 써야 되니까 스티커로 해봤습니다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여튼 이제 인사를 드리면 저는 혜진이 형입니다 뭐 해야 될까? 오늘도 다음 날 날아가서 오늘 뭐 할 거냐면 오늘은 그냥 그냥 얘기하러 왔습니다 얘기하러 왔어요 웃긴 게 뭐가 있었더라? 음 마스크 써야 되니까 웃긴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웃긴 거 한 번씩 하고 가야 되는데 응 팝콘 맛있지? 음 저는 지금 회사예요 회사고 머리 좀 잘라야겠다 너무 길죠? 이게 우리가 너무 길면 한계치가 있어요 너무 길면 관리가 너무 힘든다 네 여러분들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거 이따 받아줄게요 일단 필터 뺄게요 좋은 소식이 뭐냐면 좋은 소식까지는 아닌데 그 뭐지? 제가 그거 찍었어요 틱톡?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나 이거 시선을 잘하고 싶진 않은데 뭐 방법 없을까요? 가습기 가습기를 빼줄까? 이렇게 이렇게 됐다 택배도 보고 틱톡을 찍었는데 찍었는데 뭐 찍긴 찍었어요 찍었는데 너무 너무 이번 거까지는 그냥 할만했어요 쉬웠어요 뭔가 전화할까요? 그런 뭔가 좀 복잡한 거를 못하겠더라고요 막 옷 좀 많게 해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거 못하겠고 대충 간단한 거만 했는데 하여튼 찍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찍었습니다 틱톡 네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고 하여튼 찍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틱톡 많이 좋아해주시니까 오케이, 언제 좀 먹었어?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나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병원에 갔다 병원에 병원에 병원이 아니지 하여튼 재활을 다녀왔습니다 그거 갔다 왔어요 그리고 밥은 그 뭐지? 그 비빔밥 같은 거랑 그 김치찌개 목살 김치찌개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그렇게 먹어서 완전 배가 풀려요 여러분들 뭐 오늘 뭐 딱히 할 건 없는데 그냥 혼자 V LIVE를 안 한 지가 오래된 거 같아서 왔습니다 잘했죠 잘했죠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제 트위터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온 거 그거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 실수를 제가 하지 않는데 스펠링이 왜 틀렸지 진짜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건데 틀린 거야 실수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이걸 보면 손 흔들어 저는 그 틱톡 찍은 걸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워낙 많이 좋아해 주셔서 오늘은 그냥 뭐 제 얘기도 하고 픽스 얘기도 듣고 뭐 고민 같은 거 있으면 진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말을 해 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오늘 어제 제주도부터 태풍이 왔잖아요 태풍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날아가면 안 됩니다 됐죠 태풍이 근데 약간 내가 오늘 확인하고 왔는데 약간 잠깐 보고 왔는데 우리 쪽으로 안 온다는데 이제 그렇죠 우리 쪽으로 안 하고 다른 쪽으로 갔대요 하여튼 태풍 꼭 조심하세요 꼭 숙소 브이로그 또 찍어주세요 이미 찍었습니다 그것도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찍었어요 근데 브이로그 너무 어려워 진짜 너무 어려워 그것도 제가 최대한 이렇게 안심심하게 하려고 그것도 많은 노력을 했어요 너무 이거 커피 그래서 머리 색깔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사실 저는 뭐 하고 싶은 색깔 같은 거 딱히 없는데 그냥 그 곡 컨셉 맞춰서 최대한 하는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습니다 두피는 이제 괜찮아요 두피는 이제 괜찮아요 그거 이렇게 칙칙하는 것도 받아와서 괜찮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오늘의 의상은 오늘의 의상은 그냥 이거 카디곤에 반바지 입었습니다 과제가 많아요 무슨 과제가 많을까요? 공부겠죠? 공부 공부는 공부는 뭐였지? 공부는 훨씬 뭐든 다 이렇게 노력을 하면 받고 싶은 그런 성과를 얻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뭐 하셨나요? 어디 나온 건 아니죠? 그거 태풍 오는데 나가면 안 되는데 그거 태풍 오는데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간 거 아니죠? 나가면 안 됩니다 뭔가 추천 추천곡을 걸어주세요 저는 저는 여기서 듣는 노래가 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아 저 이거 저는 뭐 저는 재환이 형 안녕 못해 신곡 나오더라고요 제가 막 재환이 형을 이렇게 알고 알아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좋아서 응 진짜 좋아서 많이 들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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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좋아 진영아, 진영이는 어몽어스 해? 저 그거 안 하다가 용이가 계속 하라는 거예요 용이가 근데 용이가 나한테 하다가 내가 하도 안 한다고 하니까 병곤이 형한테 꼬셨나 봐요 꼬셨는데 병곤이 형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병곤이 형이 갑자기 저한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봤는데 이게 처음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뭐 깰 것도 많고 뭐 미션도 깨야 되고 해서 어렵다가 뭐 근데 그게 그 뭐라 그래 임포스터가 걸려야 재미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재미있어요 하여튼 그건 임포스터가 걸려야 재미있어요 아니면 바로 그냥 나 근데 제가 막 혼자 하진 않고 그냥 멤버들이 같이 하자고 할 때만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저 건강해요 건강합니다 배진영 왜 이렇게 좋지? 그러게요 왜 이렇게 좋을까요? 진영아 누나의 배 지금 너무 아프다고 도와줘 배 아파요? 배 아파요? 배분 빨리 뛰어야 하는 거 같아 아프면 안 되는데 너무 아프다 싶으면 바로 런 뛰세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좀 이렇게 배를 이렇게 문질문질 하시면 될 겁니다 떡볶이 vs 라면 저는 떡볶이 저 라면을 잘 안 찾아요 제가 라면 딱히 이렇게 막 뭐 있으면 먹겠지만 라면을 이렇게 막 좋아하진 않아요 먹고 싶을 때가 있긴 한데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진영이 공카 편지 읽어? 당연히 읽죠 당연히 읽습니다 이거 나 오기만 하면 카트라이더에게 꼭 있지 카트라이더요? 이거 보여줘야 되긴 하는데 그렇죠?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올 거야 분명히 손 편지도 읽죠 진영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픽스들 위해 도와줘 근데 이게 잘 못 일어나는 이유가 늦게 자서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늦게 자는 이유가 밤을 잠이 안 와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애매해 잠이 안 했는데 잘 수도 없고 당연히 늦게 자면 늦게를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저 막 밤낮을 바꾸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오늘 밤을 샜잖아요? 그럼 아침에 자지 마요 또 그 밤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그러면 돼요 그리고 약간 잠이 오려고 할 때 뭐 하지 마요 바로 자버려야 돼요 바로 또 잠이 깨잖아 아직 그렇죠? 약간 바로 자야 되네요 팝콘은 캐러멜 솔트? 사실 팝콘도 너무 안 먹은 지 오래되어서 캐러멜이 맛있지 않나? 캐러멜이 맛있어 그러니까 뭐 안 먹어봤지 그러니까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돼서 어렸을 땐 캐러멜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삐냥주 화보 비하인드 거기에 강아지가 있었어요 강아지 있었고 그리고 거의 메이크업을 안 했어요 그냥 저 한 만약에 화보 찍는 찍을 그 외에 다섯 컷이 있으면 뭐 메이크업은 다섯 컷 전부 다 그냥 거의 안 했고 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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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컷을 다섯 컷 중에 다섯 컷이라면 세 컷을 저 오자마자 머리를 이제 딱 만져주시는데요 어? 진영 씨 괜찮은데요? 지금? 그래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네? 화보인데 너무 안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아니면 해도 된다 하셔서 세 컷은 그냥 했어요 그냥 머리 집에서 감고 온 상태로 그리고 두 컷은 많이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맞아요 오랜만에 재밌었던 재밌었다고 한 게 화보였어요 또 저 화보도 좋아하고 재밌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화보 찍기 전에 신경 쓰는 거? 아무래도 붓기죠 붓기? 부면은 안 되니까 붓기? 아 아 전날 한 6시 이후에는 짬부를 안 먹으면 돼요 이거 말고는 뭐 딱히 없습니다 진영이가 좋아하는 빙수 맛 저... 일단 팥빙수보다는 노유빙수를 좋아해요 노유빙수를 좋아하고 뭐 딱히 뭐 뭐 딱히 뭐 가리는 건 딱히 없는데 좀 덜 먹는 거는 녹차 녹차를 덜 먹어요 망고 덜 먹고 나머지는 다 비슷한 거거든요 네 오늘은 아오이 생일이에요 생축하려 생축하려 이거 태풍 와서 어떡해요 그렇죠? 너무 축하합니다 생일 민현이 형이 진영이 얘기했어요? 뭔 얘기를 했지? 민트 민트 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물복닭보인가? 물복닭보 물복닭보 우리 할머니가 진영이 잘생겼돼 감사합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지금 격리 중에 무엇을 합니까? 아마 요새 그거 코로나랑 그런 것 때문에 집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 없죠?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거 같아요 보고 책이 너무 딱딱한 복숭아, 말랑한 복숭아 저는 말랑은 뭐 더 단 것 같아요, 말랑은 이게 아닌가? 사실 어렸을 때 과일 많이 안 먹어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갑자기 댓글이 뭐였어? 뭐 이렇게 하고 계세요? 뭐 이렇게 하고 계세요? 요즘 빠져 있는 거 아, 저 빠져 있는 거 요즘은 아니고 방금 전 V LIVE 하러 오기 전 까지 보고 오던 게 있었어요 뭐냐 약간 좀 너무 비푸고 추운 건지 모르겠지만 저 너의 초장을 먹고 싶어 그거 보다 왔어요 재밌다고요 근데 그게 정말 약간 슬픈 영화인데 재밌어요 그거 보다가 왔어요 그냥 이따가 와서 볼 거야 그런 영화 너무 좋아 이거 뭐야? 저기 뭐야? 팔만 대장병 달 긴 대장 내시경 팔만부 박힌 저는 먹었어요 잠시만요 멤버들 지금 아마 숙소에서 자고 있을 거예요 자고 있대, 그냥 있을 거예요 진영이는 연기해 볼 생각 없어? 있는데 약간 나중에 하고 싶어요 약간 나중에 약간 나중에 하고 싶습니다 자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아멘. 민트 초코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 딱히 찾지는 않아야죠. 고맙습니다. 아랍으로 픽스라고 인사하세요. 픽스가 아랍으로 픽스하니까. 저는 시험 공부 약간 벼락치기? 너무 벼락치기는 아닌데 적당한 벼락치기. 그냥 저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그 책에 이렇게 형광펜, 형광펜 많이 칠해져 있고 볼펜으로 많이 되어 있는 그런 걸 보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뭔가 열심히 한 것 같고 잘해 보이고 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저 그런 거 그런 거 잘 한 것 같은데 어떡해. 태훈 다 벼락치기 아닌가 근데? 벼락치기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약간 전 전교에서 노는 분들은 벼락치기 안 하는 사람. 뭔지 알죠? 여러분 저 밖에 비 오는 거 알아요? 갑자기? 여러분 저 밖에 비 오는 거 알아요? 갑자기 비가 온다고 썬더치기 썬더치기 그런 거 하지 마. 웃기지 마라. 저 웹드라마 웹드라마는 잘 안 가요. 어쩌든 연기 잘 안 가요. 연기부에서 노래죠. 여러분. 바보탱이 어제 써먹었어요. 어제 브이앱.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써먹었어. 바보탱이 한 번 했어. 요즘에 드라마 보는 거 없어요. 지금 피아노요? 비 오는데? 아까 나 오는 일이 오고 있었는데? 잠시 사진을 보고 싶다고? 지금? 일어나죠. 나중에 나중에 모욕 계속 해야죠. 커피 먹어도 참 잘하죠. 저는 그런 거 사과 없던데? 카페에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막 어떤 거 있잖아요. 뭐 밤 새고 가는 날이나 뭐 이렇게 밤 새야 될 때 카펜 마신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걸 잘 못 느꼈어요. 몸으로. 비싼다. 저는 보통 이제는 조금 일찍 자요. 약간 어제도 어제 얘기해줄까요? 어제 뭐지? 그 V LIVE 끝나고 자는데 제가 소파에서 잠든 거예요. 그 의색 소파. 근데 제가 중간에 빡! 벌떡 일어나서 아직 승훈이 형이랑 병곤이 형이랑 용이가 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싹 들어가서 거기서 잤어요. 잠시만요. 나 노래 안 틀게요. 네. 거기서 그렇게 잤어요. 하추현이. 아저 criticized? 제가 아침 일어났어요. 어제 뭐 갑자기 좀 피곤해 Press. 그때 갔습니다. 고마워요 죄송합니다 고마워요 자, 자, 자 자, 자 진영아 나 고민 있어 고민 뭐야 고민 들어줄게요 진영아 나 고민 있어 진영아 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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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네 나 설렘이 들려오셨네 진영아 나 고민 저도 보고 싶어서 고민이라고요? 그런 저도 고민이에요 비스도 보고 싶어서 고민 봅니다 오른쪽인가? 왼쪽? 오른쪽? 저 연기 생각은 있는데 지금 좋은 기회가 오면 하겠죠? 근데 막 지금 막 음기 너무 하고 싶다 이건 없어요 아 진정 올려요? 어떡하지 아 이따가 있어 이따 자 대모습기 이렇게 이렇게 오빠 많이 울어도 될까요? 요즘 너무 많이 울어요 왜 울까? 울지 마 왜 울지? 울면... 안 돼 아이돌이 되고 싶은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요?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그냥 도전해보세요 바로 되든 안 되든 바로 일단 일단 느낌을 하시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시도라도 한번 해보세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저 고민보다고 정답 아빠가 반대한다고? 아빠가 반대한다고? 아빠가 반대한다고? 나랑 똑같네 저도 부모님이 되게 반해했어서 근데 그러니까 이거 저도 약간 운이 좋았던 케이스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 해보세요 저 부모님이랑 그런 거 있었는데 회사에 회사에 들어가기 어느 한 회사에 들어가기 아니면 제가 했던 건 그거예요 어느 회사에 들어가는 거랑 예고 붙는 거 그렇게 했었는데 둘 다 돼서 이렇게 됐죠 다시 태어나도 가수 가고 싶을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도 픽스 봐야죠 그럼 픽스 보러 또 와야지 다시 태어나도 환생해서 공부 힘들죠 공부 어떻게 해 내가 공부 파이팅 공부 잘할 수 있을 거야 믿어지지 않아요 어디 대학교 갈지 고민한다고요? 그러면 제가 옛날에 대학교 어디에 나왔는지 말했었거든요 아니요 거기 가세요 거기 되게 좋아요 그 대학교 그 대학교 되게 좋습니다 어딘지 모르시면 거기 가세요 어디 갈지 고민 되시면 고맙습니다 뭐 쪽으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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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시험 하고 있다고? 일단 그냥 그 하는 거에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게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파이팅 너의 MBTI는 무엇이냐? 까먹었는데 어떡하지? 까먹었어 밖에 바람 짱마리 불어요? 진짜 빅새들 이제 나가지 말고 집에만 있으면 집에만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집에만 있으세요 알겠죠? 친구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지? 그걸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머리 꽂혔다고 어차피 이미 망해서 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커버곡 올려드릴 생각 있죠? 고민해보고 올려드릴게요 아니요 저 립밤 씁니다 립밤 뭔지 아시죠? 그거 씁니다 립밤 프라즐 픽스 프라즐 픽스 안녕 카즈 카즈이 저녁 받았죠? 저 아예 시럽... 시럽 얘기는 딱히 안 하는 거 같은데 그냥 라이스 아메리카로... 라고만 말하는 거 같아요 구슬 아이스크림 좋아하죠 어렸을 때 엄청 많이 좋아했던 거 같은데 지금도 좋아하고 얼른 지명이 춤추는 거 보고 싶다 저도 빨리 춤추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진짜 진심 너무너무 보여주고 싶어요 그동안 바라보면서 그동안 그동안 흐름이 많이 없어서 그동안 흐름이 감산하고 그동안 그동안 흐름이 잘 안 떠오르는 거 같아요 그동안 흐름이 내려와서 그동안 흐름이 더 심하게 흐름이 되더라고요 그동안 흐름이 더 늦게 색받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렇죠 다 올렸을 거예요 뭐야, 뭐야, 잠깐만 아 댓글이 이걸로 가야겠다 저 정수리로 먹었네 아 달콤 고양이 키울까 고민이래 어떡해 너무 귀엽네 아이돌 하려면 춤 놀이를 준비해야겠죠? 그쵸? 안 끊겼어요? 난 안 끊겼는데 너무 댓글이 빠르다 하나만 다 읽어줄래 말했던 거 잘했죠? 아마도 잘했어요 저 잘했던 것 같아요 못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꽃이 뭐예요? 몰라요 그렇지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천천히 해주면 안 돼요? 너무 빨라 static acht horizontally 이것은 원래 너무 빨라 천천히 써주세요 천천히 써주세요 천천히 써주세요 너무 빠르잖아 천천히 써주세요 너무 빨랐어 천천히 써주세요 천천히 써주세요 놀리지 마세요 저 놀리는 게 재미있구나 놀리는 게 재미있어요 운동만 한 번 못하고 있습니다 취미는 요새? 요새는 없는데 방금 아까 오기 전에 영어 볼 거예요 새로운 목표 저 콘서트 하고 싶어요 베라픽? 저는 아우드봉봉이랑 엄마는 외계인이랑 그런 거 좋아합니다 바보텍? 저 바보텍 아니에요 저 얘기? 저 얘기예요? 얘기할까요? 뮤지컬 저 바보텍 이거 저 바보텍이 있고 안 바보텍이 있는 거 같아요 저 바보텍이 있는 거 같아 잠시만요, 여러분 이걸로 가야겠다 이거 멈춘 거 아니구나 어? 가만히 있어 검정 옷이 좋습니다 유럽 거꾸로 하면 러뷰입니다 러뷰죠 러뷰는 아파서 일어나는 건가 반바지 부끄러운데 이거 일어날 것 같은데 일어나야 되는 거지? 쇼 됐죠? 그쵸? 댓글 너무 빠르죠 괜찮아 그날트 한 번만 더 하셨으면 좋겠네 반바지 반바지 찌르르러 안 좋아해 원래 지금 킬 제 운영은 없어요 화면 뭐 보여? 자 바보팅 포즈를 어떻게 만들까요? 뭐 추천할 만한 거 없어요 제 요새 고민은 고민? 딱히 없어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못 찍으니까 여러분이 예쁘게 캡처해주세요 벌써 한 시간인데? 진짜 됐으니까 빛내요 어떻게 알아내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알아내야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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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기고 있나요? 저 사주 본 적 없어요 사주 본 거 안 봤어요 저는 좀 멀어진 적 없습니다 좋나요? 이렇게 할게요 손 하트 편하잖아 제가 어떻게 하면 레전드 할 수 있는가요?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할게요 레전드 샷 던지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없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셀카 레전드를 그릴 수 있냐 뭐가 이렇게? 내가 찍으라고? 아 아니 나 사진 못 찍을 거야 해산나 해산나 보나 산 건데 네 오빠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인생? 인생 인생이란 말이야 원래 힘든 거야 미안 나도 인생을 많이 안 살아가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주면 그게 될까요? 우리 잘해보자 인생 남은 인생 우리 잘해볼까?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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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콩 찍어 아파? 어디 찍었지? 왕자님 포즈는 어떻게 해야지? 왕자님 포즈인 거야? 상치만 좀 썼려고? 이렇게? 이렇게? 매일매일 슬픈데 나 때문에 웃는 것 같다고요? 다... 짱이네 짱이야 미치겠네 오빠 나 슬퍼 나 좀 힘내 줄래? 힘! 너 힘내 내보낼게 힘내 네 부상하고 춤 추고 싶은데 춤 안 춰서 답답했냐고요? 답답했죠 여러분 춤을 뻔했어요 뭐 춤 뿐만 아니라 그냥 이상 생활을 할 때도 많이 불편했고 그냥 모든 게 더 불편했어요 모든 게 더 빨리 낳고 싶었어요 그래서 빨리 낳았죠 낳고 했어요 넌 내 스타일이야? 넌 내 스타일이야? 잘 요즘 쪘는데 잘 안 빠졌는데 하나도 진짜 잘 안 빠졌어요 오빠의 큰... 이쪽으로 한 거 반뒤? 이게 생겼어요 맞아요, 1차선 그런 게 좀 보이나? 벌써 1시간... 얼마나? 9분 동생 픽스들에게 한마디만 주세요 동생들아 동생들아 항상 오빠랑 좋아해 알겠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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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 2, 2, 3 1, 2, 3 1, 2, 3 1, 2, 3 혼자 왔어, 그거 그거 뭐냐, 태풍 조심해야 돼 형 형 좋아해 엄마, 아니면 해야 돼 동생아 안 아픈데 천천히 입만 취소 미안해, 나 쉴 수 있어 사과할게 미안해 몇 살이었구나, 오늘은? 몇 살이 될 건데? 저기, 뭐였네요? 자식은 무조건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돼요 잘해야지, 지금 완전 잠깐만요 손톱, 저 손톱은 항상 깨끗해야돼요 제가 실업 조금이라도 긴 거 졸릴 때 참는 법? 이거 참아야 되는데 어떻게 참아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나? 미안, 미안 절대 위험한 거 아니에요 비염 저 이거 하고 집에서 씻고 조금 이렇게 핸드폰 하다가 자겠죠? 별거가 없어요 그러다가 잠 자요 근데 이제 곧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1시간 20분이나 됐어 나 이렇게 길게 할 생각 없었는데 벌써 1시간 20분이 되어버렸대 이렇게 할 생각 없었어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왔는데 뭐 그냥 왔지만 괜찮았나요? 가지 마 어떡해 나는... 나는 저거 보러 갈 거야, 저거 그냥 너의 초장을 먹고 싶어 먹고 싶어 맞나? 나 지금 이상한 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인데 지금까지 안 자고 있는 거야 하여튼 1시간 17분 동안 받아서 너무너무 고맙고 한 것도 없는데 받아서 너무너무 고맙고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태풍이 날아가지 뭐해고 조심하고 알겠죠? 듣는? 변호소리? 비가 아닌가? 하여튼 비가 아닌가? 하여튼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알겠죠?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갈 거예요 가지러 갈까요? 가지러 갈까요? 가지러 갈까요? 또 언제 올까요? 저 또 V LIVE 언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제가 이번 주 안에 이번 주 안에 한 번 더 올게요 약속 진짜 이번 주 안에 한 번 더 올 걸 약속합니다 약속하고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다음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오도록 할게요 알겠죠? 알겠죠? 그냥 다시 간다 빠이빠이 좋은 밤 되세요 잘 자고 이제 갈까요? 빠이빠이 help 또 세요 하루